자 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그리고 스쿼트 데드리프트 3가지 진행을 했습니다 3가지 다 진행을 하는데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시면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하는 걸 보시면은 그냥 한번 올라가고 끊는 겁니다 저는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올라가는데 한 7-8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시간이 약간 오래 걸리긴 했는데 그걸 제외하면은 보통 워밍업 없이 그냥 원판만 바로바로 끼고 한 번 들고 그냥 끝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데드리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성장적인 측면보다는 해당 패턴을 연습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근육의 컨디셔닝도 도움이 되는 걸 느낍니다 아무리 그래도 웜업을 하면서 관절도 풀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한번 몸통으로 잡아주는 연습도 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올라가는 것은 벨트나 장비를 최소화해서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야지 더 심리적으로도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적인 피로도가 정말 높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이야기는 이런저런 영상 다 찾아보지 마라 입니다 인터넷에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운동 코칭 영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스쿼트를 어떻게 해라 어떤 분은 스쿼트를 저렇게 해라 어떤 분은 데드리프트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람마다 굉장히 상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영상을 많이 찾아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스스로 감을 잡았다 하더라도 다른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고 그걸 따라 하다가 오히려 자세가 굉장히 정립이 안 되고 오히려 수행 능력이 많이 떨어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제가 다른 사람 운동 강의 영상을 거의 안 봤었는데 근데 지금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인 사람인지 그런 것도 다 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운동도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의 배울 점이 있으면 적용해서 저한테도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인터넷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영상을 다 보는 건 어떻게 보면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 영상 위주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에 있는 운동 코칭하는 영상 중에 제대로 보고 따라할 만한 게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움을 줄 수 있게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운동 기본 강의 영상을 찍고 싶은데 제가 혼자 운동을 하고 편집 실력도 변변치 않다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코칭 하듯이 그렇게 찍어서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영상을 보지 말라는 건 아니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만 보고 내 체형과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을 보고 나한테 적용을 많이 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하던 실수 중에 하나가 토시키 아실 겁니다 스쿼트 센파이라고 하는 일본 스쿼트 잘 하시는 분 그 사람이 스쿼트 하는 모습을 보고 얼핏 보면은 약간 척추를 신전시키는 느낌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근데 아마 그분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런 줄 알고 옛날에 한참 그거를 따라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감이 안 잡혔었는데 이렇게 또 내가 눈에 보이는 거랑 실제로 그분들이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눈으로 보고 따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걸 떠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한번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걸 강조하는지 그리고 그 강조하는 게 사람마다 또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계속 그 힌트를 갖고 내가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를 잡아라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부풀리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복근을 수출시키고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내 걸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당금질을 하면서 실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잘 안 됐다 한다면 전과 다르게 시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과 똑같이 해서는 얻을 게 없습니다 하나라도 다른 감을 갖고 훈련을 해보십시오 만약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뭔가 얻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힌트를 드려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받아들이는데 결국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이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아한다면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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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